오, 오! 으악! 으악! 지구야 지구야! 아들아! 아들아! 고장하세요! 아, 지구가! 아, 지구가요! 지구가요! 아, 지구가야! 아, 지구가요! 송이 나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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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뭔데요. 올라가 올라가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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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야 광수 형 역시. 신호키려 신호키려 신호키려. 야! 내기분 나가봐. 내기분 나가 봐봐!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야, 지효, 지효 나간다. 야, 지효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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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우리가 이긴 거야, 우리가 이긴 거야, 우리가 이긴 거야, 너는 진짜 히어로가, 너는 히어로야, 너는 히어로야, 지효가 잘 맞아, 지효가 이만 신도시야, 이만 신도시야, 다음은 너고 내가 때릴 거야, 괜찮아, 그래, 왜냐면 끝까지 가보자, 너야, 너는 왜 때리니까, 그래, 그래, 손이 어디보다 더 커다라고, 나, 나, 그럼, 나 나 또 때리게 딱 좋네, 나 지금 이게 타격하기 딱 좋은 입,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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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57.8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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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큰이실 때 57.8kg 뭐 얘기하는지 알죠? 오늘 아침으로 나한테 왜 그러니? 42.4kg 57kg 진짜 같잖아 진짜 같잖아 아 그거 안내하는거야? 왜 그러세요? 여기까지 우리 끝났어 아무리 매달리로 하면 안될까요? 가장 먹고싶어하는 음식을 골라서 사오시면 됩니다 기다리라고요? 기다려 이 형수는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주세요 저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갈 수 있어요 경절 잘못하면 어 난 무조건 아 아니야 아니야 하이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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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트와라 형이 맛있어? 형이 그냥 이렇게 어디야? 야 눈 왜이렇게 못먹었어 아니 이거 씹은, 씹은 시간이, 씹은, 씹은 시간이 어딨어. 아니 이거 받을 일이야? 먹으라, 먹으라. 이게 뭐야. 한 거 같아. 가보자. 가보자. 야, 기호는 또 만난 건 아니야? 인서트만 좀 찍고 따라해요. 인서트만 좀 찍고, 인서트만 좀 찍고. 패크한 거 아니야? 짜장팩 했네 짜장팩. 심지어 내 입을 이렇게 벌렸어 이렇게. 아, 인수야. 아, 누구랑. 인수야. 이따 말을 안 해요? 네 훈딩맨 멤버들 칭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네 모았다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냐? 광희 씨요 광희 씨요 광희 씨요 발로 차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효야 동생한테 맞가요 생편 아닌가요?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평소에 지효 마침네도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? 생각해 볼게요 나왔다 지효 물이 있으면 너한테 뿌렸다 나왔습니다 자 다음 내 패밀리지방 성문아 세수 한번 해 너무 훔치고 싶어 너무 훔치고 싶어 없던 도백증이 생겼다고 너무 훔치고 싶어 저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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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탁자 저거봐 괜찮지 않아? 어 좋다 좋다 탁자 탁자 좋네 탁자 좋은 거는 누나를 한 대 때려달라고 하는데 누나를 한 대 때려달라고 하는데 맞고 해서 때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누나를 한번 가볍게 사랑의 터치 하나 둘 너무 축구구 차듯이 막 이렇게 호나오던 줄 알았다 셋 아 잠깐만 아 고맙다 누구를 하나 획득하시면 저희 아 아 야 성문아 샤워 고마워 자 이제 너 어디야 야 너네 뭐 어디 썼냐 형 우리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오빠 괴리오빠 신다 우리 상당 없는 상당 뭐가 노래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없으니까 진짜 1분도 안 됐으니까 노래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저희 그냥 저러고 우리가 호주한 호주 시작하냐고 얘야 형 아 주그그해 나냐 오빠 광수 주머니에 뭐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머니에 야 너 어디 가는 거냐고 누나 이거 어떻게 했어 일부러 붙인거야? 너 빨리 될 거야 내가 세상에 머리를 붙였어 어떻게 하는 걸 야 야 채워요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채워야 이거 뭐 우린 이제 들어와 야 양말 비주거라 형 나 야 진짜 물었어 아니야? 야 너 뭘 알았어? 저게 진짜 물었어 저게 진짜 물었어 저게 진짜 물었어 물어 봤지 안 바래가지고 지어도 이마도 없어 서준이가 진짜 미안하다 서준아 앞으로 와 진짜 미안하다 무조건 인정이다 어 공수나 이러나도 보면 또 신경하는 거 아니야 또? 아 저 바깥이 지금 이 상태로 나가는 거는 자살행이야 지금 아니 하오퍼 어떻게 됐어? 끊겼어 뭐야 뭐야 누구야 이광수지 방수 가시죠 오빠 가자 그럼 하늘아 제가 더하실게 아니 하늘아 아니 하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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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해 하늘아 절대 잘 생각해야 돼 하늘아 전혀 굳이 의미 없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두 개만 따라주면 되잖아요 예 아웃 시켜야 됩니다 예 아웃 시켜야 됩니다 가자 하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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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이라 지라구! 너무 소리를 들이고 싶어! 아프고의 소리를 질러! 왜 아프고 소리를 못 질러! 들어서 가고 있어. 손 바꾸자. 아파? 아파야 소리를 질러. 아니 너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. 그래? 어떡해. 아파. 손 바꾸자. 더해. 아파. 얼마나. 정혁성한테. 정정이들 안 올렸어. 나도 아파. 영훈이 시공자리에서 살 거야. 영훈이 시공자리에서 살 거야.